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오마이 아이스! 안녕하세요 유니티 에반젤트 오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파이브 글루브 장갑과 뉴런 모션 캡처 장비랑 같이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뉴런 캡처 장비는 2.0 버전과 프로 버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버전 모두 유니티 안에서 라이브로 모션 캡처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동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상세하게 가이드를 다룬 게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 칸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하이파이브 글루브 장갑과 뉴런 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뉴런 2.0 제품 같은 경우는 장갑이 따로 있지만 하지만 보신 것처럼 프로 제품에는 손가락 움직임에 대한 트래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별도의 장갑을 따로 사용을 해서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뉴런 제품의 제조사에서는 하이파이브 글러브란 VR용 장갑도 따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파이브 글러브 제품은 VR 공간 안에서 손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VR 트래커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부분에 바이브 트래커를 달아서 VR 공간 안에서 연동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뉴런 제품하고 이 장갑하고 호환된 제품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 글러브를 모션 캡처 장비 없이 그냥 VR 공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잘 되고요. 그거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이나 데모를 사용하면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 뉴런 모션 캡처 장비랑 글러브랑 같이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영상에서는 뉴런 프로 장치와 하이파이브 글러브를 유니티 안에서 같이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세팅은 뉴런 프로 제품을 원래대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입으면 되고요. 다만 장갑을 끼고 그 위에 뉴런 캡처 장비를 위에 걸칩니다. 그리고 장갑에서는 원래 바이브를 달아야 되지만 바이브 없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데모나 플러그인이나 그런 걸 사용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데모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상의 하단에 설명 칸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받아보시면 캘리브레이션 씬이 있고요. 이 씬을 열어서 처음에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장갑에는 수신계가 따로 있고요. 이 수신계를 PC에 연결하고 장갑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수신계와 연동을 시켜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러서 보정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안내하는 대로 이 동작을 취해주면 되고요. 스페이스바 버튼을 누르고 3, 2, 1 이따가 이렇게 이 동작을 취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러서 안내해준 대로 동작을 취해줍니다. 그럼 보정 작업이 끝났고요.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보면 손가락 움직임이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점에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손의 방향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원래는 이 바이브 테르크를 달아서 손의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거지로 한 거다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딱히 예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코드도 막 아름답거나 그러진 않아요. 돌아가게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손의 방향이나 위치 같은 경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주변 자기장애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핸드폰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자시계가 있다거나 뭐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자기장애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장갑의 보정 작업이 끝났으면은 이제 켈터 이샘플 씬을 열어가지고 최종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씬에는 3D 게임 키트에 있는 LN 캐릭터가 들어있고요. 이 캐릭터에는 뉴런 애니메이터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 뉴런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로상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기반으로 제가 좀 수정을 한 상태고요. 보시면 업데이트 핑거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손가락 움직임을 뉴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이파이브 글로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핑거 체크박스를 꺼놓고요. 그리고 계층 구조를 열어서 손에 보시면은 하이파이브용 컴포넌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그걸 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루트에는 손의 시작, 손의 시작점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핸드본즈에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툴팁이 뜹니다. 그래서 뭐 0번째는 뭐고 인덱스 1번에는 핸드를 지정해주고 2부터 4까지는 엄지손가락, 그리고 5부터 8까지는 검지, 그리고 9부터 12까지는 중지, 이런 식으로 몇 번이 무슨 손가락인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0, 1 같은 경우는 건너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갑 같은 경우는 바이브 컨트롤을 달아가지고 연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0번과 1번 같은 경우는 바이브랑 그리고 이 장갑에 있는 손등 센서를 이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데모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손의 위치는 그냥 뉴런을 통해서 업데이트 하는 거고 여기서는 손가락만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0번과 1번은 건너뛰립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 10, 11, 12, 이런 식으로 손가락들의 본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뉴런 프로와 종합적으로 연동되는 걸 실행을 해볼 텐데요. 이 뉴런 전용 프로그램에서 뉴런이 연동이 잘 된 걸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연동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티로 넘어와서 실행을 해보면은 뉴런과 장갑이 연동이 잘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이렇게 다 표현이 되고요. 1, 2, 3, 4, 5, 반짝반짝. 다만 이 장갑을 통해서 손가락을 표현할 때는 리깅에서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손가락들이 오믄인 상태라든가 아니면 반쯤 접힌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다 펴진 상태로 씬에 존재해야 됩니다. 뉴런 2.0 제품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원래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별 무리 없이 이전에 안내했던 영상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 제품 같은 경우는 장갑이 기본적으로 안 달려있기 때문에 별도의 하이파이브 글로벌 장갑을 이용해서 이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연동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연동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anbul 달 tech 동진 Chinat